운동 쉽게 하고 재미있게 하자 마랑입니다. 하이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그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반드시 여러분 운동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. 저처럼 이렇게 잡는 것이 오버그립이에요. 특히 엄지가 제 손가락 뭐 중지도 괜찮고요. 아니면 금지도 괜찮고요. 올라가 있는 것을 바로 썸 어라운드 그립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냥 오버그립을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언더그립 손바닥이 제 얼굴을 보고 있을 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이제 언더그립이죠. 아까는 엄지가 손가락을 감싸고 있었죠. 근데 감싸지 않고 있는 그립을 바로 썸네스 그립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벤치프레스나 아니면 숄더프레스, 푸시프레스나 밀리터리프레스 프레스 종류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불독그립을 설명해 드릴 텐데 벤치프레스로 설명해 드릴게요. 자 첫 번째로 넓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자 넓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위팔뼈가 벌어지게 되죠.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꿈치부터 손목이 일직선이에요. 그러면 앞에서 보면 수직이 되는 이 메커니즘으로 저희 팔꿈치에 부담이 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손목에 부담이 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오버그립 그다가 썸 어라운드 그립 하셔도 돼요. 그런데 짧게 잡으시는 분들 특히 밀리터리프레스나 슈터프레스나 어찌됐든 짧게 자기 스탠다드 그립이라고 하는데 그립이 어깨너비로 잡으시는 분들은 잘 보세요. 팔꿈치가 뻗어져 나가 있지만 아래 팔뼈는 대각선으로 들어와요. 그렇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이 잡았던 오버그립을 하게 되면 잘 보세요. 팔꿈치부터 손까지의 손은 대각선이지만 손목부터 우리 손가락까지는 수직이에요. 즉 팔꿈치는 대각선으로 들어오지만 손목의 손 위로 올라가요. 애매한 손이잖아요.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불독그림입니다. 엄지와 검지 사이를 두고 저처럼 이렇게 옆으로 잡는 것이 아닌 손목 쪽으로 잡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일직선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손목으로 바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대로 오버로 잡으시면 돼요. 그럼 신기하게도 팔꿈치부터 우리 손 끝까지의 선이 어떻게 됩니까? 일직선이 돼버려요. 그래서 나중에 이런 스탠다드 그립으로 벤치프레스 하거나 숄더프레스 할 때 도움이 됩니다. 그런데 이 그립을 아 좋구나 해서 지금처럼 와이드 그립을 잡으시는 데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아래팔뼈가 다시 사선으로 들어가는 또 애매한 그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 그립에 따라서 오버 그립을 할 것이냐 불독 그립을 할 것이냐 정하시면 돼요. 논쟁이 있죠. 썸리스 그립은 다른 말로는 스웻사이드 그립이라고 그래요. 자살 그립이라고 합니다. 아까처럼 벤치프레스를 할 때 오버로 잡게 되잖아요. 그러면 탈출을 할 수가 없어요. 바벨이 그렇죠. 손에 땀이 나거나 아니면 힘들 때 안전한 그립을 줘요. 썸리스 그립은 말 그대로 지금처럼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손에 땀이 많이 나거나 실수로 안전바에 부딪히게 되면 쾅쾅하면서 우리 가슴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사고 영상을 보게 되시면 얼마나 위험한 그립인지 알 수 있어요. 하지만 장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.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 이 벽을 밀 때 세게 밀어보세요 할 때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10명 중에 10명은요. 손바닥으로 밀 거예요. 특별히 이 엄지와 연결되는 손목과 연결되는 이 선에서 밀 거예요. 그 누구도 주먹으로 밀지 않습니다. 뭐 아파서 안 미는 게 아니에요. 저희 몸이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알아요. 손바닥으로 미는 것이 우리의 힘에 전달이 잘 된다는 것. 즉 그것을 이곳에 적용을 시키면 벤치프레스처럼 푸시프레스처럼 미는 운동에는 이런 썸리스 그립이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하지만 말 그대로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너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인들이 소개는 시켜주지 않아요. 하지만 저는 썸리스 그립을 굉장히 좋아하고요. 게다가 단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. 자 이것으로 쿵푸에서 보는 것처럼 손바닥 치기를 한다. 어서비 손바닥 어디로 가격을 할까요? 여기처럼 이렇게 손가락과 가까운 곳으로 할까요? 그럼 손가락 부러집니다. 손목 부러져요. 아래로 쳐버리죠. 그것처럼 이 바벨을 손 아래 즉 손목과 바로 연결된 이 손바닥에 연결시키고 나머지 손가락을 세게 눌러주시고 감싸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엄지는 사용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옆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옆쪽으로 강하게 밀어주시든가 아니면 감싸서 밀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엄지는 밀어주고 손가락을 당기면서 강하게 수축시켜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손목 유연성이 안 나오셔서 지금처럼 기울여주신 분들은 진짜로 자살하고 싶으신 분들이에요. 수직으로 꺾이신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. 손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손이 떨림이 심하신 분들이 있죠. 특히나 고중량 할 때 손이 떨리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중량에 늘리는 데 필요하거나 아니면 손목이 편안하게 생각하셔서 하시는 분들은 하시되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립이라고 생각하시고요. 스스로 책임지세요. 번의 편으로 어깨 운동을 하실 때 특히 덤벨 운동을 하실 때 그립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건데 바로 유치료 그립이에요. 지금은 언더그립 오버그립으로 평행을 유지했지만 유치료 그립은 앞으로 앞으로 가버리는 그립이에요. 패럴레 그립이라고 합니다. 유치료 그립을 하게 되면 푸시 프러스나 아니면 숄더 프러스 하실 때 어깨를 굉장히 잘 보호해줘요. 하지만 그 말인 즉슨 부하를 잘 안 주기 때문에 타겟팅이 어려워요. 무슨 얘기냐면 유치료 그립을 하실 분들은 어깨 통증이 좀 있으시거나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 하시고요. 어깨 자극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버로 좀 와이드하게 잡으시면 돼요. 근데 이것을 좀 더 하이브리드하게 하고 싶으시면 내릴 때는 유치료 그립 왜냐면 이완이 될 때에 많은 부하가 지금 팔꿈치랑 어깨 갈 수 있죠. 유치료 그립으로 유치료 그립으로 내리시고 수축할 때는 오버로 다시 유치료 그립 오버로 하시는 게 좋아요. 아너드 프레스 같은 경우는 언더까지 들어오죠. 회전까지 내외전과 외전을 사용하면서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숄더 프레스도 할 수 있어요. 그립별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렸는데요. 아 이걸로 부족하나? 에이... 자 이거 그냥 하여서 선택을 알아서 하겠지. 저는 이제 사라지겠습니다. 여러분들 썸네스 로봇 형 안녕히 계세요.